자 신성 델타테크 함께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다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 제가 말했죠 요렇게 하락핸들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수급을 보니까 갑자기 기간투신이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물량 최근에 이런 천 단위 물량이 전혀 나온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왔다는 얘기에요 요때 이 급등할 때 빼고 이게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종가매매한거요 종가매매 얘들 종가매매 제가 종가매매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가매매는요 개인들만 하는게 아니에요 기관들도 하고요 세력들도 하고 뭐 다해요 외인들도 하고 왜 여러분만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무튼 기관들이 종가매매를 했다는거에 지금 수급으로 이미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신성 델타테크 시외에서 또 살짝 올랐어요 여러분들 플러스 양봉인게 다행이에요 금요일 같은 경우가 양봉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위아래가 아니라 양봉이냐 은봉이냐 금요일 이제 시외장은 이건 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거고 또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보셨을거에요 어차피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 대장주에요 알죠 근데 지금 이제 딥마인드 딥마인드라고 아실거에요 구글 딥마인드 인데 이게 AI 기반이죠 이게 어 바둑기를 접수했는데 근데 얘들이 또 신소재 연구를 또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 구글 산하의 인공지능 연구기업이 딥마인드가 구글 산하에 있는 AI 연구기업이에요 얘들이 또 하니까 AI 기반으로 신소재 연구를 통해 보니까 220만개의 새로운 결정 구조를 발표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소재 신소재란 뜻이 뭐에요 새로운 소재에요 새로 나오는 소재들 그러면은 당연히 초전도체에 적용을 지금까지 나왔던 소재로는 다 해봤지만은 안나왔는데 신소재를 다 해보니까 나온거에요 그렇게 되니까 단기간에 이 AI 딥마인드에서 이제 우리 채치 pt 뭐 등등 양자 다 들어보셨죠 아마 양자도 조만간 한번 더 읽건데 얘들을 좀 보니까 확실히 이 태양전지 뭐 초전도체 우리가 항상 생각만 연구만 하고 있던 것들이 진짜 실제 가능성이 많이 업됐다 조만간 진짜 급등 나올 수 밖에 없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여러 나라에서도 현재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딱 뛰었지만은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 우리가 또 타냐 당연히 또 간다는 얘기에요 이번에 가면요 진짜 7만 5천원 8만원도 볼 수 있어요 한번에 가면은 딱 100% 수익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확실히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주고 시가총이 좀 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수익으로 봤을 때는 많이 못먹는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여기에 있던 놈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신성 델타테크가 올라가면 누가 올라가요 또 모비스 덕성도 있고 뭐 등등 이제 서남 즉 가장 안오른게 서남이랑 서남이죠 어떻게 보면 제일 안오른게 지금 얘도 같이 사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초전도가 가냐 안가냐 이것만 보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은 물량이 여기서 안팔았다는 것은 더 위에 고점이 남아있다는 얘기에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사서 그대로 들고 있어야 될지 뭐 할지는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튼간에 신성 델타테크 여러분들 혼자 하기 정말 힘드니까 제가 같이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할 수 있는 카톡방 자 하나 제가 또 열어놨죠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나와요 많은 분들이 와서 환원을 하고 있어요 수익을 하도 보니까 이제는 어떤 분이 3% 보세요 요런 수익은 3% 이런 수익은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하도 수익을 잘 내주니까 무튼간에 신성 델트만 우리가 매도 매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같이 매매해야지 주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 종목에 몰빵을 해버리면은 이게 한번 위기 겪어버리면 진짜 좋대요 그냥 그래서 보통 개인들이 억단이 굴리지 않으신 분들은 한 다섯 종목만 나눠서 매수 매도만 해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방에서는 여러분들을 원하는 대로 종목을 많이 드려요 자 타점 나오고 괜찮은 모멘텀 가지고 있으면 바로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함께 수익 보시고 하실 분들 카톡방 들어오시면 돼요 자 카톡방은 어떻게 들어오냐 위에 있는 010-5929-7823 전화번호 적어놨죠 간단해요 자 가지아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왜 가지아라고 하냐 간다예요 간다 말 그대로 가지아 간다예요 근데 이거를 좀 요새 젊은 세대들이 좀 길게 좀 느려서 말하는 게 가지아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우리도 젊어지는 그런 언어니까 저한테 우리 같이 가자 라는 이런 거라서 이런 걸 마음의 기원을 담아서 문자를 남겨주세요 가지아 딱 세 글자 여기 있죠 이렇게 위에 세 글자 바자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카톡방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이전에는 이제 카톡방을 링크만 올려놓고 바로바로 아무나 들어오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광고업자들이 진짜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놈의 광고업자들이 너무 들어오니까 방이 박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피해를 보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는 인증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시면 여러분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저번 어제 영상에서도 2024 이제 비즈니스 트렌드 자 비즈니스 트렌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곧 2024년이 오면은 2024년에는 뭐가 핫한 테마이냐 어떤 일정이 있냐 이런 걸 다 봐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요 주식으로 돈을 잃어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미리 살 거니까 만약에 일정 갔는데 뭐 안 간다 해도 손해가 거의 없어요 결국 내가 손해 볼 거는 5에서 10% 그런데 먹으면은 30에서 100% 이상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수익 봐도 10% 손해봐도 10%면 이건 도박이에요 홀짝이에요 홀짝 도박입니다 도박 반반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손익비로 가면은 진짜 여러분들 주식으로 다들 돈 버는 방법을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뭐 금리 나고 금리 나 있으면 뭐 있어요 당연히 시장이 훈풍 불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주 있을 거고 두 번째 에너지 그다음에 원자재 뭐 다 알죠 에너지 뭐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력 원자재는 뭐예요 이제 리튬 니켈 등등 뭐 이런 게 등등 있고 신소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소재라면 신성이 이제 초중도체로 가득 있죠 3번 여기는 뭐 AI 인공지능 네 번째 뭐 인프라인데 여기는 좀 어려운 좀 요소예요 인도 인도와 이제 아시아 쪽에 투자하는 회사들을 우리가 골라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요건 좀 기니까 다음에 한번 더 풀어서 이해드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미국 대선도 있고 한국 총선이 있습니다 자 요거에도 또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써가지고 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관광이에요 관광 이게 제가 왜 관광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관광 관련주 뭐 여행 관련주 뭐 항공주 이런 거겠죠 얘들은요 바로 그전에 안올라요 실적이 나오고 올라가는 녀석들의 성격을 가진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초전도체 기대 때문에 올라가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적이 나오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역대급의 실적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예요 12월에 아니 12월보다는 내년 1월에 1월 아니 2월 2월 초중순에 뭘 하냐면은 이제 작년 이제 연간 보고서 나오고 하겠죠 이제 분기보고서 등 나오면서 실적 나올 때 그때쯤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사놓으면은 알아서 올라간 녀석들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또 의료서비스 지금 정부에서 뭘 하고 있어요 신문 보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토요일 신문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은 지금 이제 한국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좀 소외되어 있는 시 인구 작은 시들 있잖아요 그리고 군들 시군 여기에 지금 의료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한다는 얘기 나왔어요 그렇게 뭐예요 비대면 의료서비스 관련주 엄청 많죠 바로 또 다음 주에 포툭 나올걸요 근데 지금 의사협회와 약사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왜냐 뭐 무조건 병원 와서 해야지 무슨 AI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사실상 지금 많이 나온 얘기가 자기들 밥그릇 뺏길까봐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정부에서는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여기 의료서비스가 너무 안 좋은데 아픈 사람은 다 똑같이 나올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으라는 거냐 의사들은요 치료 외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환자가 힘겹게 먼 길을 오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병원비조차도 신경을 아무것도 안 쓰는 새끼들이 의사 새끼들이에요 자 의사욕을 하는 거는 정말 뿌듯한 직업이에요 돈도 많이 벌겠지만은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 몸을 치료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마인드를 볼 때는 좀 욕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인드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의사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겪어본 저도 병원 가니까 저 주위에도 뭐 가족들도 아플 때 병원 좀 가고 했으니까 경험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거 이런 거는 그냥 환자 사정이에요 특히 우리 진료 가면요 대학병 가서 가면은 의사 얼굴 보는 거 5분밖에 안 봐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이 5분 진료 받고 하려고 의사 얼굴 보려고 몇 시간을 차 타고 와서 기차 타고 와서 하신 분들도 있고 병원비 좀 나옵니까 이거 아무 생각도 안 그러니까 협회에서도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좀 되돌아갔는데 지금 신성대 테크 얘기하다 보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정책도 잘 알아야 되고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를 펼치는지 어떤 이상향을 그린 애들인지 정치 지금 현재 여당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지 수혜주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수혜주 바보 아니잖아요 다들 공부하셨잖아요 배우셨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어떤 주가 오르겠어요 당연히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한다니까 관련 주 올리겠죠 내부치면 바로 나와요 비대면 치료 관련 주 하면요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런 거 검색도 안 하신 분들은 주식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당부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하실 자격도 없어요 뭐 제 돈으로 하는 거 아니고 본인들 돈 이런 거긴 하겠지만은 진짜 제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셔라 옷 사러 갈 때는 무슨 가격 다 보고 마트 가서 뭐 어떤 거 살 때 가격표 다 보면서 비싸면 안 사시는 분들이 주식할 때는 이게 현재 이게 가치가 얼마나 비싼 건지도 확인도 안 하고 막 들어가요 그냥 이게 무슨 문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무튼 진짜 주식을 제대로 해서 그냥 한마디로 돈 벌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돈 벌고 싶으신 분들 제 카톡방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자 일단 주식으로 돈 벌 방법부터 배우실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간단해요 자 가자 가자 라고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카톡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서 천천히 Buong 계ส 감사합니다.